국내 외국인 구인구직 전문 앱 GJ가 출시되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 찾기, 사장님 직원 고용에 너무나 간편하고 편리한 GJ 앱을 소개해드립니다. 외국인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외국인이 공항의 국내에 도착해서 일자리가 고민인가 봅니다. GJ 앱을 실행시키면 고민 끝! GJ 앱을 실행하고 간단히 회원가입을 한 후 일하고 싶은 곳에 지원을 합니다. 다양한 언어를 제공하니 쉽게 지원을 하는군요. 채용 연락이 왔어요. 와, 너무 빠르네요. 이번엔 국내 사장님이 직원 채용을 고민하고 있네요. 외국인 직원을 찾으려고 고민하다가 GJ 앱을 실행하고 간단히 회원가입 후 회사를 등록합니다. GJ 앱으로 공고 지원한 외국인을 면접 후에 채용하게 됩니다. 와우! 너무 쉽게 찾았네요. 직업을 구하는 외국인도 금방! 일할 외국인을 찾는 사장님도 금방! GJ 어플만 있으면 정말 쉽고 간편합니다. 자, 얼마나 쉽고 편리한지 지금 이용해보세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GJ를 검색해보세요. 지금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